정치라고 하는 것을 일부에서는 국민을 지배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. 정치는 국민에게 무한 책임지는 것이다. 사람이 어찌 개인적 손익 이해 탓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다. 이게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. 오늘 기자회견 문의 핵심적인 키워드 역시 책임입니다. 제가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. 개인적 안이나 정치적 손실, 위기, 위험 이런 거 다 감수하겠다. 제가 만든 결과에 대해서 행동으로 책임지겠다. 제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